아 우리 팀 붙었다 우리 팀 붙었다 어 야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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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탕간다 애니 담벼라 아 저거 손 대줘 엄마 디디가 잡아줄거야 나이스 카오 카오 가자 카오 가자 음 이것도 염색한건데 지금 머리도 어둡게 염색을 계속했죠 쉬지 않고 하다가 이제 조금씩 안하고 있는 중 그럼 나중에는 아예 검정색으로 블랙으로 되는건가 그냥 내 머리로 살고싶어 어 우리밖에 없다 염색을 아예 안하고싶어 안하고 살고싶어 음 음 못가 벌꽃님 킬당 천원 매니저님 킬당 200원 편집자 킬당 100 물론 우승신 200원도 조진아 좋다 미션 도드렸거든요 뭐에요? 나는 킬당 천원 매니저님 킬당 200원 편집자님 킬당 100원이라는데 편집자님 10킬 해주셔야 제가 천원 받을 수 있거든요 알겠어요 10킬까지 해볼게요 파이팅 아니 100원 좀 참신한데 안주겠단 얘기 같은데 그냥 안준다는 얘기 같은데 약간 인정 아니 할테면 해봐라 이건가 다잡을테면 다잡아봐라 물론 우승신하는거 보니까 그냥 안준다는 얘기 같아 우리가 이렇게 게임하는거 보고 약간 안전자산이라 생각하는데 집중할게요 나도요 집중 아니 김엄마님 남자 됐냐고 물어보는데 네? 남자였는데 그러고보니까 그러네 아이디가 엄마라서 여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구나 아 아 나 그 생각은 못해봤네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 가죠? 여긴가? 약간 그쪽 같은데요 매니저님 킬당 200원 편집자님 킬당 100원 편집자님 킬당 100원 왜 이거 모이면 많아 되게 막 열 십개씩 하면은 많아져 너무 근데 가운데라 애들이 없네요 어 뭐야 저 위에서 오는데 지나갔다 오도바이 지나가면 아 나 저거 UF인줄 알았어 여기 저 라인이다 잡으러 가자 보이면 다 써보라 세킨댓 네 위치 브리핑 해드릴게요 여기 짝지 두개 있는데 하나 하나 기절 여기 두 명이에요 오도바이 타고 가서 아니야 왼쪽에 한 세 명이야 세 명 오케이 아파 왼쪽 여기 있는데 빨핑 라인에도 하나 있어 여기 많아 오 나는 안패가 없구나 도망쳐 여기 네 명 다 있다 다운하겠네 하나 기절 집 안에 하나 있는데 집 안에 하나 있는데 하나는 죽은거 같다 오케이 오케이 아악 덤벼 왼쪽이 못 쏘는거 같으니 덤벼 왼쪽이 못 쏘는거 같으니 덤벼 나이스 나이스 어디에 어디 오른쪽 왼쪽 다운인거 같애 하나 더 기절 라스트 라스트 하나 찾을게요 끝 끝 끝 오우 나 있다 내 막타 개꿀 누가 가져갔어 나 내가 가져갔어 왜 내가 잡아야 더 천원 더 먹음 개꿀 장도 해야겠다 맞아 개피 200원이요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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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0패드 뭐야 선입금 2만원 채울 때까지 아무도 못 잔다 감사합니다 아이디비스님 선입금 받았어 2만원 주시고 다 채울 때까지 아무도 못 잔대 음 3 3 4 전 자라 물결표 물결표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 뭐야 맞아 우리는 깰 때까지 못 잔다 해놓고 가신대 하하하하하 비전 주시고 아니야 너도 못가 가시마 님도 못감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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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치 보고 가야지 그치 2만원 치는 보고 가야지 뭐 한.. 한 명 다 백원이라고? 어? 사람 뛴다 한 대 쏘 한 대 한 대 잠깐만 되시면 어딨는데 저기 환불 환불 안 돼 일로 오고 있었어 일로 여길 흘러나 걸리면은 그거 살해당하겠다 설마 여기를 보진 않겠지 여기 보면은 저격 하하 하하 버스도 안 돼 하하 거의 저격모세래 맞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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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세웠다 세웠다 아까워라 왼쪽 담벼라 기절 나이스 제 삼뜯인데 누구 먹고 왔나 저 연마기도 있는 것 같고 연마기 있다 킬 떴거든 돌에 있다 165 돌 조심해 이 뒤로 와 그냥 알았어 야옹 갈게 저 소음기가 어딨을까 찰까기 저 바로 앞에 돌 바위에 있나본데 나이스 어 1긴 다 나오는 거기 195 아야 아야 한 대 맞음 나도 한 대 맞았어 나이스 기절 컷인 것 같은데요 어 기절 컷 기절 컷 어우 죽었다 노란 잠바 죽었다 근데 한 또 있어 뭐야 소음기 더 있어 푸쉬라인 갈까요 우와 이거 뭐야 어 엣답이다 어 우리 또 죽었어 어 뒤에 뒤에 뭐야 이거 뭐야 어 야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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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탕 간다 애니 담벼라 때려주세요 어 야 아 죽어 손 대줘 엄마 디디가 잡아줄거야 나이스 나이스 디디 죽으면 안 돼 바로 갈게 땡큐 들어가야겠다 지금 쟤네 살릴동안 기회를 주자 어 프라이팬 됐고 나이스 담벼라 컷 예 담벼라 됐어 오우 씨 이게 뭐야 저 갑바 나가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걸 살았어 나이스 빼고 대박 이걸 살았어 언제 붙었대 조용히 붙었네 아우 다행이네 얘네가 처음에 엄마들이 엄마가 본 애들인가 보다 그치 어 그런거 같아요 제일 처음에 봤던 애들인가 보다 아니요 착하네 어 저 안서야 오 저기있다 온답 200방향 200방향에서 기절 에이 넘어갔다 그 돌 하나 더 뭐냐 오 맛있어 에디비인데 이거 나 못먹겠다 지금 엠 있어 기장이 와서 바로 손절하고 갈게요 자기장 엠 엠 오우 씨엣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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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뭔데 그거 실화미까 13명 남아 9명 저기 한 팀 님들 다 가야되면 쟤네 자기장 밖에 죽겠는데 갈 생각이 없어 뭐야 이제 총 들어야 되려나 걔네들 못들어야 되려나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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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이야 기절 피해 그리고 250불 집가쪽 전부 살아서 우승하면 2억 기엄마 기준 260 전부 살아서 우승하면 2억 아무도 죽지마 근데 기엄마 쪽엔 좀 멀어 그 돌기절 오오 이 서클 아니야 아 돌기절인거 같아 아니 돌기절이야 돌기절 음 확인 그 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앞에는 245 돌기절 이 돌일거 같은데 어 기절 킬랐다 뭐야 살리고 있는게 좋은거 같은데 어 여기 보급있다 둘중에 하나 보급먹겠다 오늘 애들 못먹게 막아야겠다 어 저 라스트다 아마도 우리 빼고 셋 넷 내가 선구 놓을게 야 에디비인데 근데 거의 게임이 끝나서 하하하하 먹어 먹어 나 지금 보이는 애들이 없어 저기 있어요 아 돌하나 있네 저기 160도 나무 하나 기절 돌에도 있어 음 하나 더 있고지 돌에 하나 돌에 하나 더 어 뭐야 뭐야 하나 경기장에 죽어서 야 몇킬입니까 9킬에서 나 정상하시죠 나 9킬 3킬 감사합니다 나나양 윤교회님 2만원 감사합니다 아쉽다 이렇게 하고 주셨어 하하하 형 ta 조ax 형 Guys 형 형 형 형 56